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먼저다 입니다 은혜가 먼저다 입니다 에스개서 15장은 가장 짧은 8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에스개서 16장은 가장 긴 63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읽는 것을 꺼렸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4절까지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세상에 그 어떤 이들보다 소중하게 양육하여 화려한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52절까지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가늠을 행했고 죄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폐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는 53절부터 63절까지이며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들과 세웠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다시금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먼저다 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이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올챙이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의 탯줄을 자르지도 못했고 물로 씻지도 못했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5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상태였는데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던 그날에 천하게 여겨져서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인 채로 버려진 이스라엘을 발견하시고 국리를 여기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뒤에 길러주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외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13절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 간택된 왕후 왕비의 지휘까지 주시게 됩니다 거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장성하여 한 나라의 왕후 왕비까지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성이 다른 나라까지 소문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온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어떠한 공로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매달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근데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경우 돈을 받게 되었을 때 회사 사장님에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진 않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버려져 있었던 비참한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 탕자와 같이 떠났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만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처럼 돌봐주신 겁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믿음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죄산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셨기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 덕분에 우리 또한 죽음의 이후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생하고 하늘 상급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못 갚는다 할지라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떠한 노력과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경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명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못 지켜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두 번에 걸쳐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개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 개명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사람들의 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십 개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돌판에 새겨서 두 번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못 지켜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직접 기록해서 전달하셨던 겁니다 십 개명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베푸신 이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개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개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우상들을 함께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가늠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살았던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지였던 이스라엘을 장성하게 해서 왕후까지 삼아 주었다면 정절을 지켜야 됐는데 한눈을 팔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식혜명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신 것이 제1개명으로 정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어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고달파서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가난의 토착민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타락한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 야망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의 것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고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늠을 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인신 제사에 대한 내용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는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집단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라고 예고하십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정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하고 덮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만 정하신 때가 도래하게 되면 심판의 때에는 엄중하게 징계하시고 공의로우신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신 것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점을 나에게 오늘 책망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회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해서 지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며 은혜를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유롭게 심판하신 뒤에 등을 돌리고 계시진 않습니다 55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59절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가 끝나게 되면 그들을 버리시진 않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6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전에 맺었던 계약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가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는 영혼이 끼지지 않는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계약을 맺고 징계받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회초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회초리인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객해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기간에는 속도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끝나게 되면 회개했던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제약도 고쳐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주시는 분 그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도 의사선생님이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술은 조금 아플 수 있겠지만 수술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수술은 아프고 두렵지만 의사선생님의 말씀대로 고통스러운 수술을 잘 받았고 회복을 하고 나니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겁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의사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책망하심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끌어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수술에 해당되는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다만 징계가 끝나게 되면 영적인 수술이 때로는 짧게 길게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 순간에도 앞으로 징계 이후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냐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때면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픈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어진 시간들을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서원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 1천번째 서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open 감사합니다.